나의 하늘은 너무 낮았고 내게 주어진 땅은 너무 좁았다 그래서 난 바람이 되었다 오선진 도무노 하이큐교가 기사만으로 인오지어리고 조선이 주먹을 쫙 펴는 순간 온 세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술을 가르쳐줘 힘없는 정의는 무능력이고 정의 없는 힘은 폭력일 뿐입니다 자신을 지키고 남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우십시오 무술을 가르쳐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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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